코로나 극복 춘천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자영업이 살아야 춘천도 산다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13년 전통 칼국수 전문점 명동 칼국수 이미 명동 칼국수에 아무 의미 없다고 하네 하하하하 명동 칼국수 메뉴 오늘 먹을 메뉴는 동주 칼국수 이걸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 칼국수에 죽이 들었나? 조개 이름이 동주기지로 이름하여 산더미 칼국수 도전! 어제 술 먹었는데 해장하기 죽이네 일단 조개부터 조개 식감 좋고 식감 좋고 역시 숱한 면발이라 그런가? 면이 완전 꼬들꼬들 김치도 정말 맛집이야 김치 우한 리필 칼국수가 생각날 땐 명동 칼국수 포장도 된다고 합니다 산더미 조개 애들아 안녕 맛집 인정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땡큐! 오늘 전투에서 이겼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